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리개의 저정반 공격수 박민혁입니다! CJ 더킷입니다 여러분! 신진 셰프님 어서오세요! 공화 공화! 네 안녕하세요 공격수 셰프의 필수품 스팸입니다! 레드와인솔트 시즌을 써서 이거 정말 추천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바로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인 재료! 스팸! 너무 찌뜩이야! 스팸은 오리지널을 먹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공무었어요! 맛이 똑같아요! 나니까 공민이 그대로! 공천이! 공천! 저 요리에 얼마나 알려주세요 수리수가 있잖아요 파인다이닝 음식들은 왜 이렇게 길게 짓나요? 아 일상이렇게 해요 여러분 셰프일과의 사장님일까요? 셰프예요! 왜냐하면 사장님도 모른다 지금 소리가 나죠? 요리가 되고 있는지를 계속 귀를 기울여요 너무 가까이 귀를 기울여서 기름치지 마시고요 지금 마늘이 살아왔어요 슬슬 제가 이제 공격이 들어갈 것들을 이 부단주인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도 부단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공식을 도와줄지 부단주인이 저를 도와줄지 아직 모릅니다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눈이 왔나봐요 지극히 한국인이 좋아하는 항상 칼은 기일성이에요 이렇게 쫙 닦으면 탈팔 노는 훨씬 더 칼이 훨씬 홈쇼핑이냐, 탈팔 칼팟이냐고 아니요 아니요 너한테로 기대 이렇게 약간 이러면 돈으로? 그러면 안정적으로 쌓여요 이렇게 겉으로 막 흘러내리지 않고 감자 맞춰서 타이머 맞춰놨어요 방파오븐에 전자렌지에 에어프라이기 기능까지 써요 플레이팅할 때는 어떤 느낌? 엘리베이션이다 엘리베이션 우리 CJGL 재단 제품만 있으면 진짜 두 분 앞에서 선수도 만들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